자 가도록 하죠 자 논류새로 아 자고 올걸 그냥 가요 어 그냥 가요 저장 한번 하구요 어... 싫어 돈이 없어 어? 잠깐만 나 나 다트 사고 온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까 다트 5개밖에 안 판다고 해서 안 주신 것 같은데 아 맞다 다트 없는데 야 지팡이라도 좀 맞아볼래? 야 지팡이 맞아 봐 아프다고? 이거 맞으면 오 100골드나 있어 와우 내가 돈 많은데 뭐하는 놈던데 100골드나 있지? 아 오 회담밭 아 회담배 왜 되나 갑자기 적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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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맞나 아 오 막타 사방으로 퍼지고 있어 아 아 아 여기 왠 NPC 두 마리가 어디요 제 쪽이 안녕하세요 가야된냥이요 에르님 왼쪽 여기야? 이쪽 아래 아아아아 예 여기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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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놈들을 앞장서시오 내가 그놈들을 처리하리라 내가 도움을 요청하네요 자기의 나무를 누가 훼손하고 있다고 가장 큰 나무를 훼손하고 있대요 이게 가장 큰 나무인가봐요 어 나무가 크기는 크구나 어 엄청 크네 얘네 둘 잡는거에요? 예 어어 이 나무를 가지 하나라도 부러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소 우린 영웅이니까 자 전투 준비하구요 뭐? 어어 싸우 싸우다 전투 준비하구요 아 화살 닿기 직전에 정지하셨네요 흐흐흐흐흫 야 땅기고서 딱 발사하기 직전에 이미 머리앞에 있어요 오우야 딱판 아 아처가 센거에요 어? 나 한대도 못 때렸네 아 마법물품 두개나 야 야 야 유명함 저 15 됐어요 어 식재란땜 요새 뭐 회독재는 안되지 세뇌를 왜 들고 타냐고지 뭐라구요 쟤네한테 세뇌 화살이 나와서 쇠 세뇌요? 아 세뇌 세뇌를 갖고 있었나보죠 석궁은 안나오던데 이유를 모르겠네 석궁 없이 화살만 갖고 있었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엿 됐어요 네 공격해요 recess 이제 1만이라니 석궁 요기 경험 뭐야 그거 하나 더 올리는게 있지 않나? 명성 명성 몇시최대체요? 20이요 어 맞아맞아 오케이 어 명성 안오르네? 얘 명성 원래 주지않나? 안좋네 다들 어디서 돌아다녀 예 막 돌아다녀요 여기는 그렇게 뭐 중.. 뭐 이렇게 무서운 애 없을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클라우드킬 스크롤 있지않나? 여기가 아니라 이 밑이었나? 이 옆에요 아 이 옆에였나 이 옆에였나? 아 또 쟤네요 오지마 인마 얘네들 혼난다 오지마 어? 너희 막대기만 좀 볼래? 얘 막대기를 내가 못대기는 해 아 참 시원하게 딱 대신해 1골드 갖고있어 이 위에 이 위에 아마 그거있지않나? 그 그 개껌? 롤 죽이면은 헤버드 플러스 2 줄거에요 어떤 롤이요? 말거는 롤 한 번에 있어 그래 아까 죽였잖아요 아뇨아뇨 한 마리 나와가지고 나오는 데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있나 그개가? 한 번 찾아보자 플러스 2면은 굉장히 아 여깄다 음 지옥에나 갈 준비해라 다이씨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팔면은 좀 되겠죠? 자 할버드면 아처 아처 뭐 아 창찍었구나 아 아처가 이제 가끔 쓰니까 그 근접무기를 창이 이게 원에서는 좋은게 없어요 아 폼으로 들고 다니지 팔면 돈인데 뭐 창이 아 사냥갑니다 어? 아 아 아유 아 더있네 저는 또 오러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뒤로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앞에 같이 가가지마 어 아 개기랄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뭔가 사냥갑이 보였는데 여깄다 어디요? 아 아 그 조그만한 다른지를 어떻게 저렇게 잘찾어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 개껌 퀘스트가 자 옆으로 가도록 하죠 옆으로 가야되지 어 옆으로 가는데 아닌가 어 옆으로 가야되지 옆으로 가야되지 왼쪽으로 가야되지 왼쪽 어 여기 동굴있다 어 어 어 갔다왔어요 뭐 갔다왔어요 저기 네 저기 뭐 있지않나 그 뭐더라 할법 할버드 플러스1이요 아 할버드이요 아 그게 아니kt 늑대있지않았나 내는 숨어서 들어갔다왔어 여 앞에 다이아홀프가 있잖아요 예 숨어서 들어갔다와서 안걸리고 데려왔으며 어어 야 니네 혼난다 어 아 맨니님 또 때렸어 아니 안 때렸어요 안 맞았어요 사장관을 내가 보고 좀 만 잠깐만 이쪽 이쪽 어? 어? 바로 놀료세야? 어? 위에 하나는 더 어디갔지? 어떻게 바로 놀료세지? 아 여기서 가는건가보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거 맞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 자고가요 저장이랑 저쪽 저쪽 뭐야 어 여기까지 갔다 간 다음에 야 이게 확대가 되고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픽 좋은거면은 확대되면은 이게 좋잖아요 자 여기 맞죠 오 저쪽이 많아가지고 자 하루밤 자고가죠 저장한번 하구요 고 죄송합니다 아이 나 레벨을 빨리하고 싶어 내가 근데 맨 맨 나중에 오 내가 때렸어 아 내가 때리는게 아니구나 다트가 없어가지고 다트로 던지지도 못하고 난 세이렌 10마리만 잡고싶어요 여기요? 여기 세이렌 없는데 어디서든 세이렌 아까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경험치를 너무 잘 주니까 경험치 세이렌 보다 바실리스크가 진짜 몇번 죽을까요 저희 몇번 죽을까요 저희 바실리스크요? 바실리스크는 약해요 근데 몇천조요 석화공격이라는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막으면 약해요 근데 그거 맞으면 한방이에요 근데 석화로부터.. 보호라는... 바법있어요 오 overview OFOO 뭐 다람쥐다 으어 으어 헤둑지 없으니 회독재요? 나한테 있어요 바로 가구면 안될텐데 쟤 쟤 머릿속 쏘는 애 정해보 오 지금 먹어요 지금 먹어요 회독재 아 저 다람쥐 열심히 열심히 도망가는데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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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느려져가지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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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뛰는거 봐 어 뭐야 누구야 아아아아 1 어 어디지? 저 위 위허 아 이쪽인가? 아 여기죠 어 여기 찾아왔네 아 아 아 아 뚫고 가긴 뚫고 가야되네 끝나라 제발 아 하하 으어억 아 èt 일자리 뭐.. 거시기를 갖고있어요 아유 내꺼 다 어디갔지? 또 소매치기 하셨겠죠 이거 도적가죽 여기 가..가죽 이거 가지고오세요 드레너님 어서오세요 어우 디스펠..이네 갑니다 아 이게..뭐가..뭐가.. 이거..뭐가..왜 이러지..이거.. 어..어? 누구한테 맞았어요? 호블린이요 아..다람쥐..다람쥐..다람쥐.. 다람쥐.. 아니 다람쥐는 뭘 그렇게.. 여기 앞에도 누구 있을텐데? 오고있었지 않았어요? 다 잡았어요? 네 그때 만든 디사이플이에요 93짜리 네.. 나 말고도 93 만들어가지고 온사람이 있어 네네랑님이라고 아쳐 어..얘는 92일텐데요 예? 예..지금껏 92일텐데 92..92에요? 그런걸로.. 92도 장난아닌 수치 레인저는 참 그.. 90..몇을 만들기 쉽다고 했지 근데 소설어는 90명 만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난 근데 90명씩 나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드래곤드 디사이플이 뭐예요 게다가 건강 1 올랐어요 지금 엘픔데 엘픔데 건강 1 올랐죠 드래곤드 디사이플이 뭔가요 아 드래곤드 디사이플이라고 제가..제..제..제..그거요 직업 저거 잡아도 돼요? 아니요? 쟤 퀘스트 줘요 아 쟤가 왜 아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걸어요 오케이 어? 얘..그거 주지 않나? 신발? 아니 명..명성화.. 펭귄치 아.. 아 이러면 물건 못사요 아 이러면 정말 물건 이제 명성 올릴데도 없는데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진짜 아 어쩌지 아 최절망이다 절망 진짜 아 신발 명성에 따라줘요? 그렇구나 아 기벌링은 뭐야 이거 아 모르겠어요 저거는 지나다니는 사람 다 죽여요 뭐 여광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유없이 죽이고 막 그래요 잠자는 엘프 죽이고 아 미치겠어 그냥 명성씨 저거 이제 15 올려가지고 아 조금만 더 올리면은 물건 살수 있겠다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쓰 어떡하지 어우 어 좋네 좋네요 저 어떡하지 레인저요? 뭐였어요 근데 팔라딘는 확실히 탈락하더라구요 레인저도 탈락 아 얍아 따라오지마 아 얍아 따라오지마 야 어 아이치 어 스크롤이다 스크롤 아 레인저는 6, 2, 3 이하면 타락이에요 6 팔라덴은 아까 저번에 보니까 8, 7 그 정도만 돼도 타락되던데 맞죠 어 뭐야 어 뭐지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들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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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할버는 플러스 4 데미지가 추가로 붙는 할버드에요 그럼 굉장한데 와 플러스 4가 추가 데미지로 붙는거라면 대박인데 대박 데미지 엄청났는데 아 1회 고정이에요 완전 한방 한방짜리 할버드네 한방 할버드 그러네 레인저 아처가 들기 딱 좋겠네 자 꼭 자 합류하겠소 야 오오오오 오오오aux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대신패라니 안 되에에에에에에엥 난 도망가야지 난 도망가야지 난 마법이 없잖아 . 난 마법이 없잖아?? ㅋ ㅋ 순식간에 파티원 전멸 네 나연이 맞춰요 어? 오후가다 어? 오후가야? 나 식사하니까 지금 귀찮게 하지마 나 배불러서 행복할때 싸울거야 오거주지 배불러서 행복할때 싸운대요 저 소리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로롤의 문돌 어? 무거운거겠어요? 네 졌다 쟤 쟤 죽이면 뭐 주나? 어우 조심해요 아 아프다 어휴 야 뭐 주나? 아무것도 안주네 쟤 고우 어? 어? 술마신 표시가 났네 뭐야? 치료물약 먹었는데 아 그 가짜 치료물약 먹었나라고 아아아아아아 라म 아 그 치료물량으로 힐링포션이라고 되어있고 힐링포션처럼 생기지 않은 이상한게 있어요 포션들이 보통보다 불량품 어 안나와 자 아휴 직사하는 불량품이라니 직사하는 불량품 이게 직사하는 불량품 잠깐만 레벨 따라서 3레벨당 1라운드 추가 1회사점에 신청 고우 자 놀러세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만 어 뭐야뭐야뭐야 에헤헤헤헤헤 내가 죽었다 오래간만에 내가 죽인거 같은데 난 쓰.. 나 많이 죽였네 그래도 그리고 포션 좀 주실푼이 있나요 어떤거요 포션이 하나도 없애 이게 시계 요거야되네 예 여기서 좀 비싼 아이템이 하나 나오는데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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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자리 잘 잡았네 한 대 맞으면 잘못 맞으면 죽을텐데 어휴 아 맞춰가 그냥 정말 빙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빙고님 어제는 참여를 못하셨더라구요 안타깝게 자 이거있죠 둠레는 내 일로와봐요 아 둠레는 내 그 인벤토리창에 건틀렛 그거 끼세요 방어도가 더 좋아져요 방어도 이제 방어도 좋아졌죠 2좋아졌네 2좋아진거 맞나 그죠 2좋아졌죠 대박이예요 나머지 건틀렛은 넣어주세요 나냥님 주세요 나냥님 나냥님은 건틀렛 끼고 데미지를 더 늘려요 데미지가 저게 근접이 아니라 예예 또 늘어나더라구요 데미지 더 늘어났죠 7에서 12이요 항상 좀더 높게 나오던데 저거도 예 꼭꼭 그런거 같은데 근데 그 뭐지 앞에서 그 몸빵하실 분이 그 저분 한분 그냥 에이시를 최대한 높여줘야돼 네 맞아요 제가 몸빵을 너 거기서 임마 너 거기서 임마 이게 여기 인피네티이 나와가지고 참 이게 참 좋아해 이거 뭐야 그냥 그냥 바스타트는 왜 들어가죠 여기 매력채 참 나오는데 매력은 내가 먹어야죠 동굴이 들어가요 동굴이 있어요 거기 가요? 오 즈바트다 즈바트 동굴이다 건강 건강 식구에요 건강 레벨 5 모든 몸빵템은 예 블레이드님한테 몰아줘야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어 아 맞아요 드레이드님 예 아 그냥 도착해 근데 술먹어 술을 자야지 사라지고 아 술 취해져가지고 자고 가요 자 음주탱크하고 있어요 음주탱크 자고 가요 음주탱크 자아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음주탱크 음주게임은 내가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냥 음주 넣어 가라니 아뇨 저는 소주를 못 마셔 가지고요 술을 못 마셔요 그래가지고 잘 못 마셔서 과일 주스에다가 타먹어요 저도 그런데요 도수도 풍.. 어? 왜 안오시지? 나냥님? 뭐 하시죠? 어? 나 안 따라가지 가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뭐 이상한 기여서 덩굴이 두개 났나요? 덩굴이 두개 났나요? 여긴가 저긴가 매력책이 있을텐데 맥주가 나는 맥주를 나는 어디가 어? 잠깐만 매직미사일 사흐로부터 보호 석하로부터 보호 스크롤이 식별 하나 밖에 없네 지금 하나도 맥주하니까 치킨 먹고싶어요 식별이요? 동굴 늑대님이 전.. 그.. 전승지식인거 제일.. 네 동굴 늑대님이 웃긴 한데 거기서 덕이에요 솔직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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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는 무조건 마비를 걸어가지구 쟤 내성굴림은 있는 마비같은데 생각보다 잘 걸리더라구 책이요 저주세요 방지 십을 두루마리가 없어요 나 게다가 느려졌어 중량 초과 무게가 뭐 이렇게 무거워 책이 저한테 좀 주세요 저 50정도 남아요 누구예요 내장양이요 가자 내가 힘이 마법사 치고는 높은 편이에요 얘 이 이 지금 스탯이 정말 잘 나온거라니깐 93짜리 스탯이야 이거 이거 드레드너님 하고 있을 때 같이 만들었죠 우연치 않게 나오고 이거 한바퀴 돈거잖아 왜 왔어 여기 푸 어 저 마트 이만 비교 이만 나 공격하지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에 마법사치고 높으니 드워프처럼 생긴 얼굴 난 되게 대마법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드워프처럼 보는구나 사람들이 되게 대마법사처럼 생겼잖아 키가 작아 보이네 수염 나가지고 키가 작아 보이네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이제 위로 갈지가 아닌가 위 왼쪽 위에 뭐있나? 왜케 와리가리 어! 오! 오지마아이 오지마아 아 절로가 아이고 마법 쓰기도 아까워 니네들한테 근데 써야겠다 내가 6레벨이 되면 내가 6레벨이 되면 아 7레벨이 돼야지 4방 나가지 6레벨이 돼도 4방 안나가겠구나 3방 나가겠구나 대신 3서클 쓸 수 있지 3서클 쓰면 그때부터 정말로 해골함정의 대박인데 최강의 마법 해골함정 나도 터트리셨네 야 잘 싸운다 늑대치고 늑대치고 되게 잘 싸운다 아 그 늑대가 아닌가 저 늑대인데 아 아니 일루가 일루와 일루와요 고쪽으로 가지마 거기 끝까지 가봤자 별거없어요 여기 갑자기 기억났다 저기 끝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내가 여기 왜왔을까 여기 너기 난 누구 이러고왔는데 저기 요건 아 가속 아니 가속 먼저 찍어요? 그럴까? 나.. 아니 내 가속 안찍는데? 소설하는 가속 안찍어요 가속보다 개선된 가속이 좋잖아 한 명밖에 못걸어주잖아요 개선된 가속이요? 아.. 괜찮아요 한 명만 걸면 되지 뭐 전투때 개선된 가속이 정말 좋아서 가속 개선된 가속 두개 다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여기만 다 잘 싸운다 오우 이게 터지는게 따다당당 이렇게 터져요 허상분신 안찍으셨어요? 허상분신 예 두개 있잖아요 거미줄하고 멜프의 산성화살 거미줄은 필수고 이쪽으로 아뇨 구하러 온건 아니구요 그냥 왔어요 아니 그런데이가 구하러와봤자 경험치가 별로 없잖아요 추가 경험치gil fing directory 없으래 이렇게 동요 BV crs 네나 utar다 년 요거 잌 ㅎㅎ 쇼스톱! 나양님이죠? 어... 제가 저 끝에다가 거미줄 쓸테니까 아 안될거 같은데 브레스 없어요? 아 드래곤브레스 쓰면 되겠네 자 브레스 아니 안죽었어 애들이 아니 약해빠진 브레스가 들이라고 안맞은거에요 각도가 있어요 아니 약속가진 미사일같은거라고 아이씨 죽질 않아 이거 브레스 맞고 당한거 다 맞은 애같은데 신기하게 생긴거 그래픽이 정말 미세하게 조금 좋아진거같애 정말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좋아진거같애 어 나 뭔가 또 많이 생겼네 와 바쁘다 아 이게 그래픽이 살짝 좋아졌어요 배경 그래픽이 자세하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살짝 오오오오오오 으오오오오오오오니 뭐 막혔어 둘다 오 큰일났뻔니 아이 장팡 장비가 장팡파를 지키듯이 열심히 지켜요 이거 석화 돼볼래? 어? 여식이 스턴이 안걸렸잖아 누가 있나 아 내 다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차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네 오! 에이씨 마법 아까워 이씨 와 많다 고고고고 누가 자꾸 꼼꼼꼼하는거야 저요 왜 저 옆에면 저 아니면 그 아 야 이 멍청한 거 나를 찍으면 어떻게 해 ㅋㅋ 아 나한테 매직비사일도 하여서 가면 어떻게 해 에론님 뭐하세요? 다이아이나 헤어실 어... 어... 어서 집으로 가시오 안녕히 가시오 쟤 민스크랑 같이 있나? 이렇게 저렇게 떠나보려면? 민스크랑 같이 있나? 올라가야죠 에론님 어디가요 나 저기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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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어 야야야 안돼 안돼 어 나 죽는다 죽는다 아아 뭐샨 얘네 왜 이렇게 돌아다니 고고고고 아 야 야 야식자라요? 이건 야식은 뭔데요 오늘? 자 에너를 조금만 깔죠 랄로그로 음 LTP가 10이라 3분의 1 남았네 자 여기 저기 왼쪽 여기만 더 올라가면 끝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고니까 다섯명이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려나 2에서 두명이상 시각신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겁나게 하는거야 질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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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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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상대해도 될 것 같은데 질바치다 질바치다 줄 서서 아유 질바치 아유 질바트 안되어준다 넓 대내요 어 눈머머머 아직 넓겠구나 살짝 남았냐 자 다 없앤거 같아요 어 여기 또있나 아 여깄네 빨리 들려있는 일 길을 막고 나는 뭐 할게 없네 와우 마법을 다 썼어요 나는 이제 구경꾼이야 저게 뭐있나? 없네요 저 집으로 가 오 뭐야 뭐야 에너지 없어요 정말 아 정말 진짜 너무하다 그러다가 저한테 정말 저도 정말 떼는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 자 자 좀 좀 치료하고 아 좀 살 것 같네 늑대로 변해서 그냥 늑대로 사시네요 어 아 그러고보니까 어 어어 넬들 알linscentered 兄 encia 두뇌 오! 어! 아! 살짝 늦었어 흐흫 우와아 저.. 저장 했어요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했어요 아 진짜 네로님꺼 먼저 썼으면 오! 참 저장하셨네요 아까나 저장했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아아아아아 미치겠네 저음부터 다시 올라가야되네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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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방금 꿈, 꿈꾼거같아요 그쵸 어디서 우리 정상까지 올라가는 꿈을 꾼거같은데 아아아아아아 미치겠다 책만 갖고가죠 아니요 없을거요 안갖고왔어요 아 황금.. 그거도 있죠 네랑님 황금색인거 벨트 네 예 그거 뭐 누가 누웠거냐 엘프의 제형 저 찌르기인가? 저게 때리기인데 때리기면 릴레이니님 근데 찌르기 지금 차고 있어가지고 때리기가 좋긴 한데 더 메이스스 헤어 아니 아니 그냥 방어도 저기 때리기는 때리기 공격을 하면은 좋은거야 아 진짜 안맞는다 아우 아 얘네 마녀 아 시원하나 거기 있을거에요 책 안에 스크롤 두개 있어요 스크롤이라니 아 자 빨개 진행하도록 하자 일로와라 일로와라 여기야 여기 그 동그라내에 있어요 지금? 여기여기여기여기 어어어 일로와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크로로 때문에 그랬구나 자 자 가져 다이애아나 헤어를 구하러 고고고 아 아 내가 다트만 갖고왔어도 이러고있진 않은데 차라리 이거 이거 뭐야 동굴 와우 늑대로 변신해서 싸우는게 더 잘 싸우는거같애 왠지 늑대님은 명중률이 더 높아져요? 더 낮아요 근데 왜 늑대는 공격 횟수가 높아지나? 공에도 똑같은데 데미지가 높아요 아 그래서 그 이펙트 때문에 더 잘 싸운다고 느끼는거구나 3에서 10이구나 데미지가 10이구나 에론이 저 에론이 저 음주탱커 됐어요 아 맞다 맞다 자야되는구나 숨해 숨해 어 어 어 어 왜 어어 하나 뱉더니만 왜 어어 하나 뱉더니만 어어 하나 뱉더니만 잠깐만 저 한방에 없네 할게 난 왜 가냐 앞으로 난 왜 가냐 앞으로 여기야 여기야 이리와라 아 이게 내가 내가 자꾸 앞으로 가 가 가지마 인마 어 치워야죠 아 공격 횟수 늘려주는 템은 없어요? 아 또 공격 횟수요? 늘려주는 템이 있긴 한데 그거는 티옵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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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에 거의 다 아 아 공격 횟수요? 공격 횟수요? 공격 횟수요? 공격 횟수요? 공격 횟수요? 어업 공격 횟수요? 인정 자 보세요 아 그러네 헬스트가 공예를 1 올려주는데 자 둘레이넥 들어오시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근데 헬스트 쓰기가 정말 무서운게 헬스트 쓰기가 무서운게 헬스트는 피로도를 확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헬스트를 잘 안썼는데 둘레이넥님 둘레이넥이 근데 무슨 뜻이지 그러고 보니까 무슨 이름 같지는 않은데 아 이름인가 설레이넥 둘레이넥 뭐 이런거 단어만 바꿔서 한거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게 안들어오신다고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제 이름 뜻 뭐지 둘레이넥이라는게 북한말이예요 아 그래요 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아 뜻도 모르고 맞는거에요? 아니 그니까 원래 플레이넥이랑 비슷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으니깐 그렇더라구요 어 이름 지을때 아 이제 나야민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둘레이넥이 한번 못 들어오는구나 아 저 기다려야됩니다 어 왜그런거지 왜그런거지 네 둘레이넥 들어오셨구요 아 코감기 때문에 죽겠네 그냥 네 네 형님 들어오세요 네 정말로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글쎄요 글쎄요 신기하단 말이야 네 네 그쵸 여기 저장이 돼있죠 저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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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없어요 여기도 솔직히 별거 없긴 한데 돌면은요 롤이요 롤이요 엘리트롤이 좀 주죠 롤은 별로 안주죠 그들 30 몇조냐 65조냐 해주고 35조냐 35조냐 아 아 이런거 제가 처리할게요 아 이거 그래도 이거 이거 돈이지 이건 가져가야지 돈 물릴 때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안해놨어 AI 꺼놨어 그럴까요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갈까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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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봐봤자 천널로 봐봤던 한 2000되나 그거 밖에 안될거에요 여기 뭐 걔네들은 좀 줘요 놀 엘리트 엘리트인가 놀 베테랑인가 아 베테랑인가보다 그러면 베테랑이 120인가 130 몇인가 아까 주는거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다이아나 헤어는 여기 있으라고 하고 한번 한번 구해 줬잖아요 자 넷시 가서 정리하고 밑으로 가자고 남쪽 근데 여기는 왜 남쪽인데 남쪽이 더 겨울인지 몰라 겨울룩 때가 있는지 몰라 설마 누가 지금 튕겨 어 누가 지금 튕겨 어 나 빼고 다 튕겼는데 아무도 없네요 바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다 튕겼는데 나 빼고 늑대님 들어오셨구요 둘네느님 나랑님 순서대로 다 튕겨 다 튕겨 다 튕겨 다 튕겨 다 튕겨 rän수 respe 아 피곤하다 우리 여권해서 잠을 자죠 쯧 우리ร이 things 저 전사가 피곤한거 본거는 오래간만에 낸거 == 지금 이번 게임 하면서 처음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 잡고싶다.. 하.. 너 이름이 뭐야? 그냥 넷시켈 여관이네? 이름이 없네 여관이? 랜지.. 수치.. 수치해서 당한 것 같아 자.. 빨리빨리 정리하고 고객들은 항상 정리할 것 같아 다트가 없었고, 다트가 없었고 고객들은 항상 정리할 것 같아 내 가격은 외부에서 가장 좋은 곳이야 히이이이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이다 쓸사람이 없다는게 정말 안타깝다 사업은 좀 poorㅇ iron shortage이네 뭐가 부수기 공격이라고요? 거가.. 활이.. 5대 얻었던 거 예, 부수기 공격 방어예요 아, 군색이 정말 타기가 너무 아깝다 어, 고소는 식별이 안되네요 허리띠 두개 팔아버려도 되나? 허리띠요? 성전원하고 데리버하고 아니요 데리버는 하면 안되죠 제가 쓸건데 내기종 여기 피할재가 없을텐데 아니, 이편, 아 이편에 안가지고 가나 이거? 아, 이편에다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게 혹시 저것도 포함이 되나 싶어서 모르니까 아이템 포함시키면 넘어가지 않나요? 아, 이편에는 원래 처음 시작할때 모든 아이템을 다 벗겨놓고 보는데 대신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있는거는 뿌려놔요 아, 이거 안넘어가요? 2에서 어, 팔아버릴게요 그럼 예, 예, 예 언덕에 펴가지고 갈게요 아, 나는 내가 화용저항력이 예, 100%가 되니까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하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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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팔아야될거 같고 돈이 2만이 넘었긴 했는데 네 자, 이것도 팔고 천사액은 빼놓고 이것도 팔고 다 덜 사야되는데 미칠데 이것도 팔았다고 사야되는데 슬립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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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팠어 그걸 아 지금 명성이 바보구나 자 스팸보석도 팔아 어떤거요? 스팸보석도 하나 있어야되잖아요 스팸보석은 아 스팸보석 스팸보석 그러네 나중에 또 나오면 뭐 스팸보석이 이게 생각외로 비싸더라구요 생긴거는 싸구려처럼 생겨가지고 오! 아 저거 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됐어요 고우 다트 사러 가요 아 다트가 없어 저기 어떻게 아 아 신전의 기보도 해서 명성도 좀 올릴까?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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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더님 난 잘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스탑 아 고우 어 제가 왼쪽에다가 거미술을 날릴테니까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 쟤는 퍼막이 안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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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매뉴얼 10개월 안했구나 매뉴얼 저 주시겠어요? 쓰읍 나 먹어야 되는데 참 도적 도적 이거 이거 머리가죽도 도적 이거 이거 머리가죽도 네 머리가죽 아 딴 길로 세고 있는 이렇게 아 이거 다 열어봐야지 헉 아 그지 메인캐 하면 여기 맵 엄청 안들려요 잘 안들려가지고 아 들리세요? 예 아 그 메인캐 하면 여기 맵 못돌아다니 맵 못돌아다니냐구요? 네 아니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 막 메인캐스 시작 시작하면 여기 맵 못돌아다니는 줄 알고 아 그런거 아니에요 흐흐흐 아 코가 막혀가지고 죽겠다가지고 그냥 아 슈퍼 임포탄트 슈퍼 임포탄트 아 슈퍼 임포탄트 아 아 아 그거 그거 주세요 넵 슈퍼 임포탄트 그지 뭐냐 책책책책 슈퍼 임포탄트 내가 가져가야지 그냥 어 슈퍼 임포탄트 어 어 슈퍼 임포탄트 어 어 스테네어설 슈퍼 임포탄트 이게 뭐더라 어 매력이죠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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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를 몇몇해야되요 지금 평균지가 9인데 오백이요? 백오백이요? 백오백이요? 잠만 아니 이게 이렇게 해야돼? 네 명성 한단계 올라갔다 오 오 점점 올라갈거에요 아이고 에이씨 이때부터 이백인가 보네 어 뭐야 삼배 백씩 올렸어야 되나? 명성 18 됐어요 에? 명성치 18 됐어요 18이요? 네 오 뭐야 벌써? 저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고 아 와 오천 썼어요 오천이요? 오천이요? 오천정도면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에이 아 몰라 몰라 그 어 천원했는데도 안올라가네 여우적 아 세 하이헬제 가서 저 프렌드쓰고 어 그럼 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자 대략 그 뭐지 그 앙크에그 그 머리를 한 돈 되는데로 오우 뭐야 뭐야 지금 아 슬립봉이 없어가지고 정말 야 앙아 아 아 어 서리가 두 번매 아이고 보고할걸 나한테 실패라 있자아 아 그래서 명성 20으로 하려면은 기부를 18까지 올리고 하면은 훨씬 빨로도 오르겠구나 20하면은 그 물품이 거의 50% 사지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아까 3만몇이었는데 3만 8천이었죠 그 소환 막대기가 그러면 2만 2천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거의 여기다가 프렌드까지 내가 프렌드 매력까지 올리는데 여기까지 쓰면 잠깐만 말 걸지 말 봐요 말 건거 다시 없애봐요 빠져나와봐요 이러면 2만 2천 골드 더 까죠 오케이 그럼 그래도 2만 5백 골드네 야 이거 사야되고 이거 사야되고 일단 수면봉이 급하니까 수면봉은 사야죠 수면봉이 정말 웬만한 수면봉이 정말 웬만한 예 근데 이건 수면봉은 이식재 있는 것도 금방 써요 싸우면서 가면 어 적외선 시야 이제 마비같은거는 이제 거의 안쓰지 적외선 시야 있으면 뭐가 좋은거에요 적외선 시야요? 어 별로 안좋은데 안좋아요 제가 끼고 있던거에요 그거보다 아 그래 그래 그거보다 사서 쓰면 되는거 같애 근데 돈도 없어가지고 어차피 저거는 우선순위가 최대한 낮은거야 됐다 아따 이제야죠 죽었나 케이리 이제야 수면봉을 쓸 수있어 이제 애들이 다 누워있어 이제 스캐릭터 마법 미사일로 죽여주지 얘네들 그게 안통하니까 얘네 독데미지 통하나? 얘네 독데미지 통하냐? 왜 안싸? 어 독데미지는 통하네 또? 웃긴 놈들이네 이거 드디어 수면복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면 웬만히 작은 애들은 이제 쪼쪼리 애들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돼 이제 수면복은 이제 거의 이제 백차지니까 한동안 쓸거에요 한동안 이정도면 아 여기로 왔네 아 다트를 사야되서 저기도 다트를 안팔아 하이웨즈도 아까 봤는데 다트가 플러스짜리밖에 안팔아 난 플러스짜리가 필요한게 아니라 그냥 그 거실이 할게 필요한건데 그냥 맨손 놀고있는 놀고있는게 던진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도 뭐 있지않았나? 여기도 여기저기 이 마을도 이것저것 많은데 전기봉도 다쓰고 음 아 전기봉도 다쓰고 흠 흠 음 오 뭐야 이거 너무 많았었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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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싸졌어요? 샤드오브 그거 샤드오브 그거 아 아 그 팔고있으셨구나 샤드오브 그 y번 그 머리도 그거하면 조금 lecturing 10,000원 12,000원 12,000원이요? 어 그래 많이 떨어졌네 아까 18,000원이었던거 그랬잖아요 15,000원 아까 15,000원이였어요? 고고 아 저 도전 머리 쪽 촬영 아 도전 머리 쪽 펴 아 왜 자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다들 심심하면 누군가 뭔가 전투막이 들려와 흐흐흐 그럼 다 나를 공격하고 있어 아 우리 하룻밤 자죠 여관에 들어간 김에 여관에 들어간 김에 여관에 들어간 김에 하룻밤 자죠 머리를 누구한테 줄까 머리는 어 동굴력대님한테 주면 돼요 머리까지 주면 아 저런식으로 이게 바뀌었구나 아 아 아 내가 바로 던져야 해 아이쿠 또 또 또 또 근데 에너지 왜 달았어? 진짜 근데? 알아있던 거 아니에요? 아 왜 치료를 안 해도 빌레이네님이 다 급한 거 같은데 어 됐다 됐다 어 밑에 이번에는 고고고 여기여기여기 여기야 클라우드킬 있는 스크롤 클라우드킬 스크롤 좋아 어 이따 개껌캐스트에요 개껌캐스트 아니 개를 찾아줘야되요 개 죽일수있나? 아 그래요? 그래서 개를 죽여야겠다 경험치를 위해서라면 이게 이게 BGT 하고 경험치가 완전 틀려 그러니까 BGT 생각하고 하면 뭐 뭐 뭐가 아 어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아 싸워 싸워 아 싸워 당연히 싸워야되죠 뭐해요 이게 애매영용이라니 그렇스 자 거미줄 쓸게요 아니 거미 쓰면 안되나 이게 이제 쟤네들 활성능력이 있어가지고 거미줄 써야될거 같은데 아 자 거미줄 쓸게요 그 돌격하지마요 네 오케이 다 걸렸어요 아 신명 안걸렸어요 저한테 거시면 어떻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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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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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그래 나 딴 편으로 봤지 나요 속마음으로 절 때리고 싶어서 아 아니 그게 아니 나 울 왜 그러냐 아이 아이 술 술 야자장님이 자꾸 때리시니까 그거를 저한테 부시는 거 아니 그게 아닌데 야 너 죽었나 잠깐만요 실명 걸고요 오케이 고 멀리서 때려 멀리서 예 예 아 이름 한번 경험치 안 들어갈텐데 아니 아니 저한테 다시 가면 경험치 천 줄거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야 죽은 사람한테 캐릭터한테 경험치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레벨 4요 아 저 꼬맹이도 잡아야 돼요? 저 꼬맹이 도망가기 전에 잡으면 그 아 그렇구나 그 나중에 한 번에 올라가야 거 같기도 하고 어 아 아 헐 헐 헐 아니 잠깐만 강아지 100... 175밖에 안줬는데? 아니아니요 저기 개한테 말걸르면 경험치 1200줬잖아요 예예 원래는 그냥 개만 찾아주면 경험치 900인가밖에 안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죽여야지 더 많이 주는구나 뭐 이런... 이러는데 이제 전혀 무섭지않아 심연지판 가기가 있으니까 저 아직 신명 안풀렸어요 예? 저 신명 안풀렸어요 3명 그거 10턴 가는데? 10턴이면 1턴에 1분이니까 10분동안 아니 하루 쉬죠 디버프가 풀리도록 아 저쪽 가시네 아아 2시간이라고요? 근데... 아니 아니 3시간 2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1시간에 10턴일거야 지금 20턴이라는 소린데 1시간에 10턴이 맞나? 눈범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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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아 그러네요 10턴이네요 60초 아 실시간이라 실제로 2시간이 간다고요? 이거 2시간이 아니라? 어? 안 죽었어 최소 데미지만 받았나보네 어? 어디요? 아 저기요? 오케이 오 겨울룩대 오오 겨울룩대 오케이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아아 그림자가 이제 타임스탑이구나 한마디로 근데 대신 공격 못하는 타임스탑 그렇구나 어 너가 제일싶어다니 탁구가 6인데 너가 죄송하다고요! 야아 나 잘준다 으아 고 저장하구요 저 휴식 아니에요 아 휴식 휴식 스탑 콧 찿 덕지마 하지마요 슬림티브한게 되었다니까 아하 씨 쒸... 대충 죽여 무섭지 않아요 이제 귀찮게는만 할 뿐이야 됐나요? 가야죠 자, 먼저 들레느님 앞으로 가세요 으가? 자 아우 안걸렸어 아 걸필요도 없었어 그냥 매즈브샷이나 쏠걸 어 그거 나왔어요 저거 그 뭐야 그 활보호구 주시면되요 이거 뭐에요? 동굴님 동굴님 주시면되요 동굴님 조금 이제 활좀 땡기시라고 저 효과가 뭐에요 명중이요 활 장거리 무기 명중이 아아 네로님 다트 드렸어요 다트요? 다트 많이 나왔던데요 다트... 다트... 너무 많아지 흐흐흫 내 가방에 다트만 한가득이야 지금 다트법 다트장 원래 이게 원래 이게 다트가 유일하게 좀 그나마 초반에 이제 마법사가 쓸만한거야 전투에 도움이 되려고 흐흫 나중에 이제 슬링이 좋은게 나와서 솔링을 쓰는데 뭐 던지는 되거나 파이어 투스 맞나? 이러면 없습니다 다트도 던지는게 있었던거 같은데 그게 파이어 투스보다 이제 나중에 안쪽 데미지 같은거 때문에 안되어질거에요 아마 크림슨 다트 맞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저기로? 끝에 넘어가는 분 아 여깄다 그냥 가요 예 가요 가요 그냥 대충 상대해줄게요 이리로 가는거 아니에요? 다트 그랜드 마스터 해보시고요 다트 그랜드 마스터? 뭐 메이즈가 페널티 안받고 사용하는구만 해도 어딘데 살수님 어서오세요 우리 엄마이네요 아 반가워요 아이고 어 겨울룩해다 어 어 어 어 뭐지 아 어 어 어 어 야 야 다트 잘 던져 다트 던지는게 정말 틀려졌어 아 쭉쭉쭉 막 돌아가면서 나가지 이렇게 삥글빙글 돌면서 나가는게 아니라 직선으로 예 회오리를 치며 돌아가면서 나가죠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가네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봐 여기가 길인줄 알았는데 여기가 길인줄 알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어 저기어떻게 가지? 아 여기 또 이렇게 길이 있구나 어 아닌데 여기 또 이렇게 길이 있구나 어 아닌데 뭐 좋은게 있다고 아 아 얘네들 죽어버리죠 아 공격해요 얘네들 공격해봤자 뭐 없는게 없어요 그냥 말이나 들어요 그녀? 나는 데리야 여기 내 동생 데리 저기서 내 남동생 데리야 2번 이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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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좀 받을수 있겠소 이봐 데리야 이 친구들이 우리 사인에 필요하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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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내려와 친구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레리 데들 그리고 데들 기록복사 기록복사가 가능해 아 이거 복사해서 어따 써 기록복사되는 데가 있나 아 사용자 어 기록복사되는 데가 있나 기록복사 되는 데가 아 여기 있구나 사용자 소리나라는 짓구나 여기는 무슨 천락이었나? 즈바트 집이 있는데 다 뿌셔졌네? 이거 즈바트 집 아니야 그쵸? 여기도 다 된거 같은데요 고우 자 잠시만요 저장하고 갑시다 네 저장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가죠 왜 이렇게 틀리죠 틀렸어요? 아니요 노래 시작했다